3월 5일 오늘부터 코스코 세일한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입구에 바로 세일 아이템들이 있는데 클로락스 3불 80 세일해서 14.99 그리고 이 다운이도 3불 60센트 세일해서 14.99 그리고 이 타이드 세탁세제는 6불 세일해서 23.69 그리고 스프레이가 11불 할인해서 41.99분 바로 옆에 7불 택도 세일하고 있는데 65개짜리는 8불 할인해서 25.99 그리고 120개짜리는 9불 세일해서 33.99 이제 곧 봄이 와서 그런지 알러지 약들이 세일을 많이 하나봐요. 지금 클라르킹 칠드란스 거는 8불 할인해서 31.99 그리고 옆에 115개짜리는 8.5불 할인해서 33.49 눈에 넣는 알러지 약은 7불 세일해서 28.99 코볼이 방지 됐는데 4불 할인해서 15.99 에피스짜리 핑 사이즈 3불 할인해서 19.99 그리고 커클랜드 거는 6피스짜리인데 15불 할인해서 53.99 파울이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불 세일해서 6불 2불 이제 6개짜리는 5불 할인해서 21.99 밀로 된 모트는 5불 할인해서 19.99 워드는 3불 할인해서 2.99 이제 돈을 좀 더 받은 걸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5불 할인해서 7불 2불 루어가 5불 할인해서 19.99 트리머도 50불 할인해서 100.99 트리머도 50불 할인해서 9.99 슛 박스 4개짜리가 6불 할인해서 23.99 약 8불 할인해서 7불 할인해서 35.99 그리고 예전에 세일할 때 사서 잘 쓰고 있어요. 펄크랜드 커피파드도 쓰기로 하는데 6불 할인해서 29.99 세이버 백퓸 실링하는 게 25불 할인해서 24.99 펄크랜드 커피파드도 40불 할인해서 149.99 펄크랜드 커피파드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펄크랜드 커피파드도 319.99 저는 펄크랜드 커피파드도 쓰고 있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코스코에서 사는 거랑 같은 제품은 아닌데 코스코에서는 이 제품이 세일하고 있어요. 인자, 브릴, 스모커, 에어프라이 다 되는 제품이 60불 할인해서 129.99 스팸 작업이 249물 할인해서 139.99 그리고 과 ordn에 룸바가 169 Grhora 팔인해서 499.99 이게 바로 이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디 courtroom quand 구입을 보 mass 38.99원 요셰은 와드가 30살인에서 70kg 슈가스에 달건지가 2불 할인해서 18.99원 AAA랑 AA랑 각 개수는 40개씩 세일하고 있어요. 캐리골드 체다치드가 패키지당 3불 60세일해서 파운드당 6불 99 새로 나왔나봐요. 코리안 비프 불고기가 32운스 패키지에 13.99불 바로 옆에도 코리안 비비큐 스테이크가 있는데 얘는 17.99불 새로 나온 거 궁금해서 한번 사가볼게요. 치즈 앤 베지터블 와자냐가 4불 20세일해서 9불 7불 치즈 3개짜리 패키지가 3불 할인해서 6불 99 프로틴바가 6불 할인해서 13.99 아보카도 6개에 5불 8불 스프링 믹스 1파운드에 3불 8불 그래도 하나 사갈게요. 붐치키팝이 2불 30 할인해서 3.69불 또띠아칩이 2불 할인해서 5불 99 연어가 5불 할인해서 22.99 피시스틱이 4.5불 할인해서 10.49불 치즈 튀김이 4불 할인해서 14.99불 치킨만두 같은데 4불 할인해서 8불 7불 옆에는 펄리플라워 크러스트 티짜가 3불 40 할인해서 10불 49 그 옆에 치킨팩티는 4불 50 할인해서 10.49불 디쉬워셔액이 2.80 할인해서 5불 8불 스위퍼에서 나온 맘킷이 리필도 2개 들어있는게 9불 할인해서 29.99불 에너지 드링크 음료가 6불 할인해서 15.99 레몬워러가 4불 50 할인해서 13.39불 치킨팥타이 제품도 새로 나왔나봐요 이게 13.99불 클로락스 와이비 3불 80 세일해서 14.99 스위퍼가 4불씩 세일해서 13.79 저거는 먼지터리 같은건 13.69불 이거는 다 떨어져서 하나 살게요 세일하니까 피니쉬 워셔 디털저트가 5불 세일해서 14.79 옥시클린은 5불 60 세일해서 물도 거의 다 먹어서 온 김에 물도 2개만 다 마갈게요 남편이랑 같이 와야되는데 계속 재택하다가 오늘부터 출근을 했어요 넵킨이 2불 80 세일해서 8불 99 트래곤 프루트 주스가 2불 90 할인해서 4불 99 온 김에 카페란데도 하나 더 살게요 13.99 10개 들을게 또는 다 먹고 새우 2파운드에 13.99 이것도 살게요 처음 보는 제품인데 오블나이 노트가 8개에 3불 세일해서 5불 99 옆에 초반이 그립 요거트가 20개 5불 할인해서 10불 99 초반이 하나 살게요 던킨 도넛 커피는 6불 할인해서 15.89 옆에 날스카페는 5불 할인해서 10.89 시리얼 2개 시리얼 2개가 2불 30 할인해서 5불 99 그리고 펠로그는 2불 20 할인해서 6불 49 저희는 파스타 먹을 때 코스코에 이 면으로 정착을 했는데 지금 11.99 또 하나 사갈게요 지금 하나 정도 밖에 안 남아서 사갈게요 이게 8개 들어있고 11.99 아보카도 오일이 2리터짜리가 오랜만에 보이는 것 같아요 1리터에 19.99 하나 사갈게요 그동안 2리터짜리가 안 들어와서 이거 1리터짜리에 먹었었는데 얘는 1리터에 15.99에요 가격대비 2리터짜리가 훨씬 저렴해요 오랜만에 스팸도 세일하나봐요 오글 세일해서 15.99 세일할 때만 사는 스팸 하나 사갈게요 이렇게 쌀국수 컵라면이 3불 30 세일해서 8불 69 아보카도 마요네즈가 3불 할인해서 6불 49 김김에 애플소스도 하나 사갈게요 얘는 24개 9불 99 민트 초콜렛이 3불 60 세일해서 8불 89 그리고 그 옆에 아사이랑 블루베리 초콜렛은 3불 60 세일해서 9불 99 다크 초콜렛 카레멜이 3불 30 세일해서 7불 69 이 제품이에요 리퀴드 하이드레이션이 30개에 6불씩 세일해서 20.99 크래커가 4불 할인해서 8불 89 로게닉 오트밀 다크 초콜렛 바가 3불 할인해서 6불 99 벨라톤은 5미리그랜짜리 250개가 3불 세일해서 8불 99 명량제들이 다양하게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샴푸랑 컨디셔너가 각각 6불씩 세일해서 11.99 실례떼 비너스가 12개짜리 7불 할인해서 22.99 또 하나 세일해서 살게요 모바우드란트도 각각 4불 50 세일해서 도브는 11.99 리드윈은 10.49 크레스트 치약이 4불 할인해서 11.99 그리고 마우스워시는 3불 할인해서 8불 99 컬클랜드 에비베리 거미 멀티비타민이 2불 50 세일해서 8불 4불 옆에 다른 제품도 세일하고 있어요 이거는 3불 50 세일해서 10불 4불 개수가 얘는 300개고 컬클랜드꺼는 160개짜리 2개라서 얘가 더 양이 많고 가격이 더 싸요 이 맛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파운드당 2불 출구여서 이 한 팩이 13.48불이에요 퓨마 3피스짜리 옷이 5불 세일해서 14.99 빨간색이랑 파란색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티 하나, 바지랑 호기, 지방 이제 계산하러 가볼게요 지금 밑에 물이 2개 있어서 엄청 무거워서 잘 물리지가 않아서 얼마 나올지 한번 가볼게요 오늘 장본관에 세일하는 거 몇 개도 있었고 총 204.48 나왔어요 장보고 나왔는데 여전히 비가 오고 있어요 빨리 집으로 가볼게요 이제 차에다 싣고 집으로 가볼게요 카페 라떼 사자마자 뜯어서 먹으면서 집에 가볼게요 오늘 저녁은 코스코에서 사온 홍합으로 홍합탕 끓이고 그리고 아까 불고기 이거 구워가지고 같이 먹어보려고요 일단 태권도 갔다 온 거에 남편이 손질을 다 해놔가지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맛임만 해도 귤 2개 넣어 그리고 오늘 생수 한 번 넣어줄게요 오늘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반만 더 넣어줄래요 그 다음 이렇게 끓여주고 나중에 간을 먹고 소금을 조금 추가해 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동네들이 다 나와서 놀고 있어요 지금 제이는 테니스 가가지고 꼭 놓으면 또 합류할 것 같은데 저희 동네가 애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 이웃의 애들이 다 나와서 놀고 있어서 날씨만 좋으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두콩이들 나가서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홍합이 거의 다 입을 벌렸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따로 간은 하나도 안 했고 아마 간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 번 구워볼게요 이게 어따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두팩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두팩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펜을 프린트하고 3에서 5분정도 구부러가 되어야 되는데 구부러가 되어야 되는데 펜을 프린트하고 펜을 프린트하고 3에서 5분정도 익힌 것 같아요 3분정도 1분정도 2분정도 5분정도 5분정도 4분정도 3분정도 5분정도 다 익은 것 같고 아까 가위로 큰 것 조금 잘랐는데 엄청 부드럽게 잘리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코스코에서 사온 걸로 간단하게 저녁 먹어볼게요 매야 맛있어? 제이는? 맛있어? 이거 뭐예요? 조개 아니라 홍합 이메이 먹는 거 봐 많이 먹어 고기는 아무도 안 먹네 고기는 아무도 안 먹네 홍합자 애들 다 먹고 이거 봐봐 애들 이거 다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소금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근데 쌀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아 먹어봤어? 고기는 야들려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덜큰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덜큰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맛있는 간장 좀 주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고기는 부드러워 양념이 약간 근데 불고기 같은데 숯불로 하면 저렇게 향을 향해 그래서 그래도 나 빼도 그냥 간단하게 먹기에는 괜찮고 근데 야채하고 이렇게 조금 더 넣으면 분량이 힘들 것 같아 맛이 없진 않아 그치? 근데 야채 표시마를 넣고 간장을 따먹는 게 13점 얼마였거든 두 팩 들어있었어 두 개 한 거? 응 두 개 다였고 재구매 의사는 그냥 썼어? 난 많이 먹을 것 같아 일단 귀찮은 안 될 것 같아 두 개는 안 될 것 같아 오늘도 괜찮은 게 눈치에 남은 너리 아이야맨 힘듭니다 이제 다음으로